고양이 타임 저희 아티스트분들이 다 굉장히 곡을 참여하게 돼서 저는 부담이 되지만 이 기회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선배님들 하는 것도 직접 가까이서 들을 수 있고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기대가 됩니다.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제가 존경하던 선배님들과 같은 곡을 부른다는 게 정말 기분이 좋고 울림 아티스트들의 이제 첫 공식 콜라보레이션 아닙니까? 모든 아티스트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콜라보를 하니까 뭔가 느낌이 색다른 것 같고 이 곡을 들으시면서 힘든 걸 조금이라도 잊고 저희와 함께 같이 화이팅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. 저는 오늘 이어달리기에 넘어가 왔습니다. 저희 울림 모든 식구들이 같이 처음으로 만들었거든요. 울림의 이어달리기! 한 번 오늘 이 녀석을 보내는 coronavirus nämlich 울림은endre 그네가 거기 가진resident 이렇게 기억받이 ra 기도하겠습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